지민 저한테는 왜 이러는 거예요? 악감정 있어요? 지워요 빨리 이 형이 자꾸 이거 멋있어 이거 멋있으시는 것 같아요 지민 지 찍어줄게 정크아 이거 왜 들어가 힘을 펴줘 열정으로 남아가서 감정의 시험으로 남아 아니 나 이거 정국에는 3개가 왔는데 이거 없니까? 아 진짜? 사진은 예술입니다 정국의 웃음이 담겨있습니다 허둥이 형 사진은 예술입니다 사진은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요 사진은 진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쁜 석진이 형의 얼굴을 봐봐 봐봐 오 그 이게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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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훌륭 헤이 분